오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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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정일까요 윤진일까요? 난 윤진이 야는 식구야야 식구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을 종이 위에 글로 쓴 걸 용서해 한참을 그대에게 겁이 날만큼 미쳤을지 그런 내 모습 이제는 후회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아 사랑하는 지뢰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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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때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지를 그때를 이제는 안녕 2020년 어느 내신 밤